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번 시간은 우리가 먹는 먹거리에 대한 안전 문제로 시작합니다 확실한 사실 확인 확실한 현장 점검 정범균의 확 터뷰 지난번에 여러분이 너무 반응을 잘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더 업그레이드 돼서 복장부터 보십시오 확실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나저나 추석입니다 추석하면 이 먹는 거가 빠질 수가 없는데요 우리 인천의 식재료들은 안전한 것인가? 제가 사실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인천광역시청인데요 그러면 시청 안으로 제가 돌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격! 확실한 사실 확인을 위해 다시 찾은 인천광역시 시민안전본부 인천광역시에는 이름 그대로 특별한 경찰들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근처인 것 같습니다 여기 있네요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과 그러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가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과 맞습니까? 네 무슨 일으로 오셨나요? 여기 근무하시죠? 네 그럼 저 좀 따라오시죠 정봉길의 확터뷰 우리 인천시민 여러분들의 확실한 먹거리를 위해서 인천광역시의 특별사법경찰관 한 분을 지금 모셨는데요 첫 번째 확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이름! 안은정 안은 오타가 너무 심하신 거 아니십니까? 잘 치고 있습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저도 특별입니다 청! 소속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과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과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과 어떤 일을 하는 곳입니까? 특별사법경찰은 특수행정 분야에 관한 범죄사건을 그 업무에 정통한 공무원이 하도록 만든 제도고요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과는 현재 한 개과 3개 팀 2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시민 생활과 밀접한 식품, 환경, 원산지 등 9개 분야 62개 법률을 검찰로부터 지명받아서 수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오래 집중하고 있는 사업 어떤 일입니까? 올해 2021년도에는 시민 건강에 영향을 끼치는 식품이라든지 환경 분야에 대해서 기획수사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원산지 거짓 표시라든지 환경 관련된 사항이라든지 공중보건 관련된 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사를 해서 실적이 있습니다 현장 당속에 그럼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현장 당속 어떻게 나갑니까? 저희가 기획수사 계획을 짜서 일정을 정하고 어떤 분야에 대해서 기획수사를 하기도 하고요 제보사항이라든지 국내 현안 사항에 관련돼가지고 보도자료 등 이런 걸 참고해서 수사 정보를 얻어서 수시로 단속도 나가고 있습니다 현장, 현장에서는 보통 어떤 거를 중점으로 확인하십니까? 원산지의 경우는 원산지 표시 사항을 보는 거기 때문에 제품의 표시, 원산지 표시를 어떻게 했느냐 그런 거나 보관하고 있는 제품 상태 음식점의 경우는 원산지 표지판이라고 해서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 품목에 대해서 제대로 표시했는지 그런 거를 확인을 하고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좀 더 세부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 위반사항을 아까 몇 건 적발하셨다고 했는데 위반, 어떻게들 하고 있는 거예요? 위반을 원산지를 보통 아예 표시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외국산인 경우 소비자가 볼 수 없게 보기 힘들게 구석에 표지판을 놔두거나 아니면 글씨를 조그맣게 쓴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고요 소비자가 선호하지 않는 나라의 외국산의 경우에는 국가명을 다른 나라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국내산에다가 외국산 농수산물을 섞어서 이렇게 판매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산지 표시 틀리시고 일부러 위법하시는 분들은 저 처벌 어떻게 받습니까? 원산지 표시 위반의 경우에 아예 표시 안 하시는 미표시의 경우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있고요 이렇게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처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원산지를 위반하시는 경우에는 위반 업체가 정부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고요 위반자는 또 원산지 교육도 이수를 하셔야 되는 사후 관리까지 있습니다 그럼 이참에 아예 우리 상인 여러분들 그다음에 시민 여러분들이 알아둘 수 있게 원산지 표시 올바른 방법 어떤 겁니까? 농수산물의 경우 국내산인 경우 국산이나 국내산으로 표시를 하시면 되는데요 유명한 지역의 농수산물인 경우에는 지역명까지 표시를 많이 하시는데 그런 경우에는 생산, 채취, 사육한 지역의 시도명이나 시공구명을 기재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외국산의 경우는 수입신고 필증에 나와 있는 원산지 국가명을 표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저는 확 터비입니다 제 눈으로 오기 전까지는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 직접 현장으로 나가도 됩니까? 제가? 네 좋습니다 그럼 저랑 현장 단속 한번 가시죠 네 가보시죠 가시죠 확실한 현장 점검을 위해 찾은 이곳은 인천시 남동부에 소재한 남촌 농산물 도매시장입니다 시민들에게 신선한 농산물을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1994년 9월 농산물 도매시장으로 시작한 이곳 신속하고 투명한 거래로 믿고 출하할 수 있게 함으로써 소비자와 생산자를 다 같이 보호하는 데 목적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야 자두다 자두 핵당감 우와 시민의 안전 먹거리를 위해 저 정범균이 눈에 불을 켜고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관들과 단속에 나섰습니다 시장 안은 정말 다양한 농산물로 가득했는데요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건 바로 이 원산지 표시 모든 상품들에는 당연히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잘 보이는 곳에 원산지를 확실하게 표시를 해야 합니다 여기 지금 오 여기 잘 써있네 여기 보세요 원산지 뉴질랜드 정확하게 딱 써있네 정말 누가 봐도 잘 보일 수 있게 이렇게 잘 써주셨네요 예 맞습니다 아 박스를 정확하게 확인하면 돼요? 예 그러네 충주시라고 딱 써있네 그리고 여기다가 또 안 보이니까 직접 이렇게 또 충주라고 써주시고 오 이런 게 굉장히 또 중요한 거죠 지금 무슨 점검하시는 거예요 두 분? 아 네 지금 국내산 배에 대해서 배는 보통 이제 국내산을 막 준비하면 되는데 네 시군별로 표기도 하거든요 네 그때 왜 정확하게 표기가 됐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상세한 경락처는 법인에 가면은 정확하게 바로 붙여야지 오 전체적으로 지금 다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있는 게 네 정육들 있지 않습니까? 돼지고기 소고기 이거 알아낼 방법 없습니까? 한의 경우에는 한확인 검사가 있고 돼지고기의 경우에는 바로 이게 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국내산인지 수입산인지 단번에 알 수가 있다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쓰이는 물건인 거? 가로로 1cm 세로로 2cm 식육을 좀 가위로 뜯어내시면 됩니다 네 자 시작하지 애기 버퍼 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 네 콕콕 눌러주시면 됩니다 쭉 채워주세요 지금 보시는 대로 테스트한 대로 이게 원산지가 국내산이 확실하네요 오 이야 신기합니다 신기해 인천시민 여러분들 우리 특별사법경찰팀을 믿고 우리 인천의 먹거리는 안전하게 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다른 장소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경인지역의 최대 해양도시 인천 해양산업을 비롯해 해양스포츠까지 고루 발달되어 있는 인천에는 해양항만의 안전을 위한 조직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분을 만나기 위해 인천 중구에 위치한 용유도 왕삼 마리나항을 찾았는데요 여기구나 드디어 마리나가 안녕하세요 아니 여기 해양항만과가 있다고 해서 왔는데 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해양항만과는 어떤 일하는 곳이에요? 네 저희 부서는 인천 관할의 해양과 항만에 관련된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주요 사업으로는 인천항만발전지원사업 인천국제해양포럼 크루즈산업 활성화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 인천관할 공유수명관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소개해드릴 해양 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등 해양안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조하고 있는 해양 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을 왕삼 마리나를 통해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럼 여기서 해양 레저 이런 것도 좀 즐겨볼 수가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는 보시다시피 요트가 많은데요 여기서 요트 체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해양 레저스포츠를 즐기는 시민이 많아지면서 이곳에서는 관련 교육프로그램과 해양안전을 홍보하고 있다는데요 코로나19 4단계 격상으로 운영이 잠시 중단된 상태지만 저 정범규님 확실한 안전점검을 위해서 특별히 일일 체험에 나섰습니다 진짜 요트는 뭔가 가슴을 뻥 뚫리게 해주는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와 좋다! 인천에서 요트를 탈 거라고 상상을 못했는데 인천에서도 진짜 바다를 이렇게 자세로 즐기면서 요트를 탈 수가 있네 와 근데 진짜 좋다 그냥 이렇게 가만히만 있어도 자 이렇게 무사히 체험을 마치고 돌아옵니다 우리 해양항망과 앞으로의 계획이 좀 듣고 싶습니다 시민들이 해양 레저스포츠 교육을 통해 안전하게 체험을 하게 된다면 갑작스러운 해양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지지 않게 그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에 올해보다 예산을 더 반영해서 더 많은 분들이 해양안전 교육과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해 우리 농수산물의 유통과 시장을 철저히 점검하고 이와 관련한 다채로운 사업을 펼치고 있는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과 인천바다의 안전과 다양한 해양안전 콘텐츠를 개발하는 인천광역시 해양항망과 앞으로도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더욱더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복인의 확터뷰 두 번째 시간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저는 확터뷰를 하면서 인천시가 우리 인천시민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얼마나 불철주야 열심히 일하는지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안전 문제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상황 항상 긴장의 끈을 놓치면 안 됩니다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저도 뛰어다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안전점검 상대는 바로 당신! 정복인의 확터뷰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